삼성 서울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의 암 분야에서 세계 5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위크 발표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 암 병원은 세계 5위, 아시아 의료기관 가운데 2년 연속 1위에 올라 글로벌 탑5에 진입했습니다. 삼성 서울병원은 또 비뇨기와 소화기 분야에서도 각각 세계 8위와 9위로 꼽혀 세계 분야에서 10위 이내였고 내분비와 신경과가 각각 16위와 17위에 오르는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전세계 28개국 300여개 병원 4만여 명의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.